주식 투자하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야 할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카드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A는 재작년 요직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2차 전지 등 신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5천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7개월 만에 700원대로 폭락하더니 감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금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사 소액 주주들은 B사가 기업 상향꾼이더라 그 사람은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무자본이니까 라며 나중에야 주주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죠.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차익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무자본 m&a의 악용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돈은 191억 5천만원 그런데 B사의 보유 자금은 8억 5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83억원은 앞으로 자신이 취득할 A사의 지분을 담보로 빌려서 마련했습니다. 취득한 주식도 아닌 취득할 주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 71개 회사 가운데 무려 25곳에서 무자본 m&a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일단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AI 등 유망 신사업 진출을 알려서 주가가 뛰면 지분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주가 조작 또는 기업 사냥꾼의 불공정 거래 수단이 된 건데 실제로 무자본 m&a 이후 거래가 정진된 25개 회사 가운데 무려 18곳에서 최대 주주나 전현직 임원의 횡령, 대임 등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에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은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건 뭐건 진짜 손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도둑놈 같은 그런 무자본 m&a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주한테 피해 입히는 그런 주식시장은 없애야 한다 하소연을 합니다. 유럽, 영국 등에서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의 지분 외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약탈적 m&a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